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사적 이익에 대단히 충실한 존재이다. 특히 무리를 지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당파이익이나 정파이익에 매몰된 인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우리만이 있을 뿐이고 우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안이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국공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3일째가 되던 2017년 7월 달에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지시사항이 정규직 전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정규직 전환 사태를 두고 조국 따른 아빠 찬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은 문빠 찬스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은 시험을 통해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된 분은 아닙니다. 주목말만한 사실은 2019년에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5개 공공기관을 감사를 해보니까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연고채용 정실채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발 취업사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문모시발 취업사기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6월 23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전규화 그만해 주십소란 청원의 글은 오르자마자 2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공정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은 이렇게 울분을 토로합니다.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하는 게 과연 평등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공시생 회원이 수십만 명 가입한 인터넷 카페인 공치사 등에서는 노력한 자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거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기존의 정규직 노조는 본사 인력이 1,400명인데 1,400명보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직원으로 뽑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짓이 일상화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짓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너무나 혼미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의가 상실되면 뭘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을 접하시는 분들은 또 분노하시는 분들은 좀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경제가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면은 필연적으로 연고채용과 정실채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름아름으로 줄을 잘 쓰는 사람들이나 집안이나 백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실취업이라든지 연고취업이 성행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입니다. 두 나라 다 공통점으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속에서 연고채용을 없애달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 방송을 청년들이 보시게 되면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그냥 그 사안만 보지 마시고 좀 넓은 시각에서 근본적인 뿌리가 시발점이 어딘가라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앞으로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정성과 가능성과 성장성을 가장 크게 보장하는 체제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과 민영화 등의 자유주의 정책과 제도만이 공정성과 가능성과 성장성을 구성원들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 초입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한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 상황이 이르게 됐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1만여 명까지 그렇게 직접 고용하는 행태를 늘리게 되면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은 지금의 명성을 저는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다볼 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 전반적인 지적 풍토나 정치적 풍토는 앞으로도 지금도 정부 간섭의 강화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정책기조나 정책철학은 결국 젊은이들에게 주는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예상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재처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정부 간섭과 관외 개입을 통한 그런 정책 운영을 치솟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의 바탕을 두고 예상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자 기초이자 토대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선거조차도 부정을 행하여 입법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끄러지 않고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주장들이 여당의 중진 인사 입에서 수시로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당면하게 될지 청년 세대의 앞날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치록 같은 어둠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뭘 인정 못하겠습니까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는 그런 정책과 제도 위에 나라가 운영되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트나 거의 비슷한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전기와 가스 등의 공급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태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영합적인 정치가들의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증가하고 확보한 돈으로 선심성 예산을 쓰는 일에 박수를 보내는 한 한국의 앞날은 정말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등 경제와 평등 사회라는 것이 가난으로 가는 길이고 노예로 가는 길이고 예속으로 가는 길임을 자각하는 청년과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가난으로 가는 길 대신에 우리가 번영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노예로 가는 길 대신에 우리가 자유로 가는 길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개입이 지금처럼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욱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부정의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강화된 개입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인 결과죠.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입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 20대나 30대 청년이라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